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최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K 섬유질, 강력한 항산화제인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. 설포라판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죽상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브로콜리의 섬유질 함량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2번 무 무는 신체가 산화질소로 전환하는 질산염의 좋은 공급원입니다.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무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 3번 마늘 마늘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인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또한 마늘은 혈관 내막을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위험을 줄인다.